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 충분히 오늘 채워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던 그리고 레오도 좀 확인을 했어야 했던 자신이 전에 몰랐던 것들을 제가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숙제로 편성을 해줬잖아요. 그걸 거치고 나서 예전에 전혀 이걸 뭘 하라는 소리인지조차 몰랐던 그런 문제들을 지금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는 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설명을 용어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다 해낼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는 지금 제가 숙제로 만들어준 부분이 아닌 그것과는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뭐였냐면 아이가 문제는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 뭐였더라? He decided to understand 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He decided understand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understand를 어떠한 형태로 빈칸에 채울 것인지를 묻는 문제였는데 I는 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또 to understand가 맞다라는 infinitives 지금 투부정사를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하느냐라고 설명을 요구했을 때에는 뭐라고 했더라? 정확한 설명을 하진 못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용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 부분이 뭐였냐면 물론 저희는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알려면 영어적인 용어도 알아야겠지만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사역동사가 아닌 이상은 동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역동사조차도 거기에 들어가는 게 동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동사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모든 타 동사들이 전부 목적으로 받을 것들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거나 내지는 두 개 다 되는데 뜻이 다르거나 내지는 두 개 다 되는데 뜻이 똑같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디사이드는 무조건 투부정사만 받는다라는 말을 깔끔하게 다 용어를 쓰면서 했으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뭔가 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조금 지나면 다 잡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렇게 아이가 말했던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전부 다 숙제로서 갈아 넣어줬고 여기에 따라서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부사적이네 형형사적이네 명사적이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을 하고 답을 맞추는 걸 넘어서서 이게 왜 그렇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석적인 부분에서 다룰 수 있고 해석적인 부분에서 입각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또한 그거를 구조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아이한테 스스로 이렇게 검증을 해낼 수 있도록 제대로 들어갔는지 네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에 대해서 아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져버리면 공부 재밌죠.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다른 부분은 아이가 숙제를 그동안 추가했던 것들을 보면 단어를 찾아서 해석해서 잘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단어만 추가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맥락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좀 보였어요. 예를 들어 타동사라면 무엇을 가지다라고 have에 대한 뜻을 정확히 타동사까지 포함해서 한국어 공부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지다라고만 하니까 이게 목적을 받는 타동사인지 아니면 전치사를 받는 자동사인지 그렇다면 전치사를 받으려면 어떤 전치사를 받는지도 써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수거로 가면 더 심각해지겠죠. 즉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방식인데 결국에 공부를 두 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레오는 그게 아니라 사용을 하는 영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어를 한국어 단어 뜻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되고 그 한국어 단어 뜻 플러스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 납득 가능한 문장을 추가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GPT가 지금 더 열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Concluded라는 단어를 안키에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레오가 스스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Concluded로 파생되는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를 봐야 된다고요. Conclusion이 훨씬 많이 쓰이죠. In Conclusion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되고 Conclusive로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더 수준 높은 문장으로 뽑아낼 수 있고 Conclusively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글쎄요. 코트를 뭐라고 하지? 법정에서 쓰면 정말 좋은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개 1번, 2번, 3번 정도 얘네들은 챙겨가면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챙겨가고 거기에 따른 문장을 챙겨가고 Conclusion과 Conclusive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번 할 때 진짜로 마지막 끝장 볼 생각으로 그렇게 딱 가져가야지 제대로 장기 기억으로 밀어넣고 그거를 사용할 상황에서 자신감이 없어서 못 사용하거나 자신감이 있는데 틀리거나 둘 중 하나가 되면 안 되고 진짜로 딱 사용해야 될 때 반사적으로 팍 튀어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한테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자기의 영어 수준이 높아지는 걸 원했기 때문에 애초에 네, 그래서 그런 길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병원하세요.